여러분 안녕하세요. 화합의 테라운 고수경입니다. 우리 고2 친구들, 쌤이랑 내신을 위해서 공부하고 있는데 쌤의 올해 새로운 강의 중에 하나죠. 내신 1등급을 위한 문제풀이 강의를 개강하게 됩니다. 이게 뭐냐면, 팀이랑 완자로 공부하는 친구도 있을 거고 쌤이 고2를 위한 개념완전서로 공부하는 친구도 있을 건데 그건 개념 수업이고 실제로 문제를 잘 풀려면 시험을 잘 보려면 문제풀이 연습을 해야 되잖아. 그 문제는 어떤 문제가 좋냐는 거거든. 여러분 완자가 나쁘지 않은 책이야, 괜찮은 책이더라고 보니까 근데 완자에서 전문학 나오진 않잖아요. 그럴 리는 없고, 비스무리한 문제가 나올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어디서 나오냐가 되게 중요하고 또 하나 어떤 문제를 많이 다뤄봐야 되냐가 중요한데 여러분이 그걸 알기는 쉽지 않을 것 같고 문제를 구하기도 어려워서 쌤이 이제 1단원을 위해서 각 단원별로 이렇게 준비를 했어요. 1등급 내신을 위해서 문제풀이 강자가 되겠고요. 1단원 120문항, 2단원 120문항, 3단원 100문항, 100문항, 2, 3단원은 조금 쉽거든. 그다음에 1단원, 4단원이 각 120문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보통 일반적인 학교에서는 이걸 시험을 어떻게 보니? 그러면 보통은 화학원이라는 게 1년 과정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1학기 중간고사가 되겠고 이게 이제 1학기 기말고사가 될 거고 이게 2학기 중간고사 이게 2학기 기말고사 이게 일반적인 학교에서의 시험 범위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받은 책을 보면 이렇게 일단 2권을 받았을 거란 말이야. 이게 이제 하나는 1단원, 2단원입니다. 그래서 지금 중간고사를 위한 선생님 생각엔 중간고사를 위해서 이 문제를 책을 낸 거고요. 그런데 문제는 어디냐면 선생님 저희 학교는 1학기의 화학원을 끝내더라고요. 라는 학교도 있거든. 그치? 손 들어봐. 있는데 그런 친구를 위해서 여기를 이제 1학기하고 여기 2학기 하면 안 되잖아. 그래서 요건 언제 시작할 거냐면 요거는 최소한 4월에 요 색깔을 좀 바꿔볼까요? 4월에 개강을 할 거고 여러분이 기말고사 보기 전에 완강을 할 거야. 기본적으로. 걱정하지 마시고. 알겠죠? 자 그런데 문제는 포인트는 이제 여기 있는 어떤 문제들이 들어있냐는 건데 그쵸? 자 봐봐. 여기는 뭐 다 괜찮은 문제들입니다. 근데 이걸 떠나서 여러분이 내신을 잘 보고 싶으면 습성을 알아야 되는데 여러분 어릴 때부터 공부 많이 하면서 느끼는 게 있잖아요. 자 봐봐. 이걸 이제는 안 돼. 내신 문제는 학교 선생님들께서 문제를 어디서 낼까라는 건데 선생님이 봤을 때 창작을 하시는 분은 많진 않더라 하는 거야. 창작이 쉽진 않거든. 창작의 의미가 별로 없어요. 문제가 너무 많이 데이터베이스가 너무 많으니까 사실은. 근데 그 와중에 여러분이 꼭 놓치면 안 되는 게 있어요. 세미나 화학을 배웠다고 해서 좀 알아. 학교에서 안 듣고 그러면 큰일 나 알겠죠? 자 뭐냐면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라고 보시면 됩니다. 학교에 수업할 테스트는 부교제가 있을 거예요. 만약에. 그럼 부교제에서 굉장히 많이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죠? 다음 또 하나 부교제가 없는 학교들은 진도를 프린트로 빼거든요. 맞지? 그렇지 않아? 학교에서 교과서로 수업하는 사람. 우리 학교들은 교과서로 나가는 데 진도를? 그러지 않아요. 그렇게 세월화, 네월화 나갈 수가 없기 때문에 압축해서 프린트로 나가는 학교가 되게 많아. 이 프린트 안에 뭐가 있을까? 예제들이 있을 거란 말이야. 그리고 암기사항들이 있어요. 그렇지? 이런 것에 대한 포인트를 여러분이 놓치면 안 됩니다. 라는 게 첫 번째고요. 다음 두 번째는 학교 선생님들과 습성이 있어요. 학교에서 화학 선생님이 한 명일 수도 있지만 여러 명일 수도 있잖아. 사실은. 이때 작년에는 어떤 게 나왔냐는 건데 선생님은 대시통에서 학원을 하고 있고 실제로 그다음에 2학년도 강의를 많이 해봤기 때문에 내신 문제를 꽤나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어떤 대시통에 A학교를 봤을 때 작년 거랑 재작년 거랑 비교해보면 그렇게 많이 달라지진 않아요. 선생님의 습성은 똑같거든. 중요하다 싶은 건 중요한 거거든. 그래서 작년도 기출 문제는 가능하면 꼭 풀어보는 게 좋아요. 신설 학교가 아니라면. 아시겠죠?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 여러분이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있는데 내신 문제와 수능 문제가 내신 문항과 수능을 대비하는 문항이 있잖아요. 완전히 다르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이건 잘못된 거고요. 어느 게 더 어려울까? 라고 생각했을 때 이게 더 어려워요. 라고 생각하는 것도 잘못된 거야. 내가 봤을 때는요. 내신 문제가 훨씬 더 깐깐해요. 이렇게 써볼까? 좀 깐깐. 어감적으로? 훨씬 더 깐깐해. 왜? 수능이 안 나오는 것도 내신은 내거든. 오 이거 수능이 안 나오는 교과서에 없는데 내거든. 왜? 선생님이 가르쳤으면 낼 수 있는 거거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생각보다 폭이 넓고요. 그다음 또 하나는 내신 문항은 되게 단순하고 수능 문제는 복잡할까요? 아니거든. 학교를 다 해보면 시험지 분석을 엄청 했거든. 보면 내신 문항 중에 80%가 모의고사 기출이에요. 몇 학년 모의고사 기출? 3학년. 그래서 모의고사 기출 문제를 반드시 푸셔야 되는데 여러분이 고3들이 푸는 뭐 땡땡 스토리 마더 땡 이딴 거 있잖아요. 그죠? 그런 거를 우리가 풀 만큼의 시간적 여유는 없을 거란 말이야. 그렇지 않겠어요? 왜냐면 오래된 기출이 다 들어있으니까. 그렇다고 해서 선생님들이 뭐 10년 적고 내겠니? 그러지 않거든. 그래서 선생님이 이거 다 정리해서 압축해 놓은 게 이 강제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엔 EBS 의무가 있는데 학교 선생님들이 갖고 있는 문제의 베이스를 생각해봐라. 여러분은 가지고 있지 않는데 선생님은 가지고 있어. 학교 선생님은. 그게 뭘까요? 작년도 수능 특강이죠. 또 뭐가 있을까요? 재작년 수능 특강이지. 그렇지 않겠어요? 물론 수능 완성도 있지만 수능 특강을 좀 더 좋아하는 편이긴 해요. 그래서 지나간 지나간 EBS 물론 현재 나와있는 EBS도 물론 포함되겠죠. 이런 것들까지도 풀만큼의 나는 100점이야. 무조건 목표가 그러면 다 해줘야 돼. 이건 사실은. 근데 이제 이건 여러분이 가지고 있을 거니까 이거에 대한 내용을 중심으로 수업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 또 하나는 뭐냐면 여기 이제 없는 것들이 좀 있는데 이 뭐냐면 교과서에 빠졌어요. 그런데 학교에서는 배워요. 그래서 이미 완자 같은 수업을 할 때라든가 기타 수업 등등 수업을 할 때 학교에서 이걸 배우냐 안 배우느냐 잘 들어. 만약에 안 배우면 하지 마라고 얘기하는 게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학교 수업시간에 배우는 걸 중심으로 공부해줘야 할 수밖에 없잖아. 그렇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수업을 잘 들어야 한다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이랑 수업하면 문제의 풀이는 뭐 실력만 좀 되어지면 그만 푸는데 1단원이 선배들한테 들으면 알겠지만 화학원은 1단원이 다 계산이에요. 주로 계산. 그런데 그 계산이 수학을 잘하는 그런 계산이 아니라 다름에 몇 가지 식을 이용한 비례식 문제가 되겠고요. 또 하나는 양론 파트. 특히 지금 중간고사니까 이번 중간고사의 성패는 어디 있느냐. 오케이? 화학의 유용성이라고 하는 알코올 이런 게 있는 게 아니고요. 뭐요? 기체 양론 온도와 압력이 동일한 기체 한 세 문제 나온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화학반응 양적 계산 문제 최소한 세 문제 이상 네 문제 이상 나옵니다. 수업실에서 얘기해 주거든요. 그치? 그래서 이게 수능 문제에서는 20분항이니까 양적 계산 킬러 해봐야 하나밖에 안 나오지만 내신에서는 양적 계산만 한 네 문제 거기다 주관식 하나 추가 이렇게 되니까 기체 양론과 양적 계산이 안 돼 있으면 아무리 쉬운 파트를 열심히 해도 점수는 안 나와요. 반대로 말하면 기체 양론을 많이 문제를 풀었고 양적 계산 문제를 반복으로 풀었어. 그러면 다행히 점수는 좋겠죠. 오케이? 근데 이때 선생님이 금방 뭐라고 그랬지? 반복이라는 말을 했어요. 그쵸? 우리가 내신은 짧은 시간 동안 누가 더 효율적으로 공부하느라 중요하거든. 이때는 이 문제를 한 번 풀고 들어갈 수도 있겠죠. 시간이 없으면. 근데 가능하시면 문풀이라는 것은 모든 여러분이 나중에 수능 대비해도 마찬가지야. 한 번 풀고 만 건 안 푼 것과 큰 차이는 없어요. 그거를 꼭 명심해야 됩니다. 알겠나? 왜? 처음에 풀었다는 건 뭐냐면 내가 풀 수 있는 문제랑 내가 풀 수 없는 문제를 구분한 것 뿐이야. 내가 처음에 개념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됐다 그래서 문제를 풀었을 때 처음에 풀었네? 그럼 그 문제는 한 두 주 뒤에 풀어도 맞춰요. 근데 처음에 풀었을 때 틀리잖아요. 그 문제는 두 주 뒤에 이 3주 뒤에 풀면 또 틀려요. 또 틀릴 확률이 90% 이상이야. 오케이? 그래서 한 번 딱 풀었을 때 문제 100문제 120문제 많은 문제 아니야. 절대로 그렇죠. 따라서 한 번 딱 풀어도 틀렸잖아요. 양적 계산을 내가 만약에 10개 풀었는데 6개 틀렸어. 괜찮을 수 있어. 어려운 데거든. 하지만 선생님 강의를 듣고 양적 계산 문제 그 6개 다시 풀고 또 다시 풀고 또 다시 풀어서 3번, 4번, 5번 풀어야 돼요. 그럼 그게 학교 심에 나온다고 믿고 가야 돼. 실제로 나와요. 수업 시간에 야 이건 굉장히 중요하다고 나와 라고 강조하는 것도 있어. 그럼 거기 나오거든. 선생님을 믿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항상 우리는 희망이라는 게 있으니까 막연한 희망은 아니죠. 노력을 하니까 희망이 생기는 거라. 선생님이랑 한번 내신 만점 1등을 위해서 노력해 봅시다. 선생님oples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